뺏이 더 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음악 축제 2020 MNET 아시안 뮤직 어워즈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죠? 예! 네, 그럼 멤버들 2020 마마의 슬로건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볼까요? 뉴토피아! 뉴토피아의 여덟 가지 스펠링 중 저희 더보이즈가 선택한 스펠링은 P 입니다 P! 키워드 P 플레이... 께이 드라마! 고대aeori 에서 팀을 나눈 후 케드라마의 명대사를 주고 받는다! 먼저 웃음이 터진 멤버는 탈락입니다! 자, 영훈이 형과 현저 형이 처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ter 우리에게 놀란거 안 보여요? 아기야, 가자. 오, 센데? 센데? 형, 잘 참는다. 네, 넘어갈게요. 콧먹을. 갑니다. 레디, 액션!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어, 위험해요? 날이 적당해서. 오케이, 넘어갈게요. 하얀 천이랑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오케이, 인정. 센데?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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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액션! 신경 좀 잘 써주세요. 내 여자가 딸기를 좋아합니다. 오케이, 인정. 넘어갈게요. 왜 이용하세요? 소품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아, 소품이래. 소품이래. 탈락! 탈락! 다 잘했는데. 탈락! 최대한 슬픈 생각. 알았어. 인중만 봐, 상대 인중. 인중만 봐, 상대 인중. 탈락! 아니, 인준이 진룩해잖아! 탈락! 탈락! 자, 레디, 액션! 넌 영순이야. 너 아니면 안 되는 거 맞아. 내 마음에. 싹 뚫었으니까. 탈락! 왜 저렇게 웃어. 탈락!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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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항상 말한다. 처음엔 왜 이러고 안 돼. 탈락! 액션.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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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반하는 시간. 탈락! 탈락! 에디 액션!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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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B팀의 승리! 기억해 2020년 12월 6일. 2020 마마와 함께할 시간. 지금까지 더블이었습니다. 데이트 2 유토피아 2020 마마! 데이트 2 뉴토피아 2020 마마와 함께할 수 있는